여기가 이제 경릉천인데 여기 보면 여기 어디서 쓰레기가 이렇게 뭐 누가 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쓰레기가 보이네요. 여기 쓰레기가 보이거든요. 여기도 시간을 내서 환경정화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보니까. 여기 마대자루 같은 게 보이고 보니까 바람에 날려서 나온 건지 아 저기서 떨어졌네요. 모르니까 여기서 떨어졌버린거에요. 여기 쓰레기가 에이 와 솔쌩겨네 솔쌩겨 여기도 여기도 보니까 정릉사동 동사무소에서 여기 자아 봉사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쓰레기 활동을 쓰레기를 한번 주워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는 여기 쓰레기가 보니까 여기 쓰레기가 보이고 여기 쭉 올라가면 이제 북한산 국립공원이 나옵니다. 개방용 화장실이 여기 있네 화장실 화장실 여기 화장실인가 보네 화장실 좀 돌렸다가 아 여기 암싸안장이 있네 여기 청둥오리 암쑈환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습니다. 여기 정릉천에 좀 괜찮으세요. 청둥오리 암쑈환상에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습니다. 여기 정릉천에 좀 아, 아, 아 아 대형차 수영을 잘한다 저기 앙컷 같고 저기 숲꽃 같은데 앙컷을 따라다니는 거 숲꽃이 숲꽃이니까 앙컷한테 잘 보이고 해서 이렇게 화려한 모양을 해야 되니까 숲꽃이 훨씬 크잖아 지금 앙컷보다 머리 먹는 게 모르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 앙컷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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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컷이